녹화 해볼까요 이제? 이거 이렇게 이거 잘 안 보여? 잘 보인다 아빠 이거 매운 거야? 어 이거는 매운 족발 이거는 안 매운 족발 자 이른아 아까 먹고싶다고 했죠? 나 이거 아까 먹고싶다고 이것도 줄게요 하나씩 먹어봐요 맛있어 영훈이 한번 먹어보면 반할걸? 아니 이거? 응 그것도 맛있어 야 이거 마요 그것도 맛있어 아니 아까 엄마가 이거 한거 조사자 먹었는데 아 먹어봤어 이미? 자 아가들은 밥 한 숟갈 많이 많이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야지 잘 먹겠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은 엄마가 힘들어서 고쌈을 준비해봤어 하하하하 오늘 엄마 쉬는 날인데? 응 그치? 엄마 이거 좀 퍼줘요 자 한번 퍼줘? 고쌈을 준비해봤어 고쌈을 준비해봤어요 고쌈을 준비해봤어요 고쌈을 준비해봤어요 고쌈을 준비해봤는데 고쌈은 맛있어? 요리님 상추쌈 먹을래? 아니 아니 안먹으래요 깻잎쌈은 어때? 깻잎쌈은 싫어? 아빠 근데 이거 두 장이야? 응 맞아 상추랑 깻잎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거든 이거 엄마 거인데? 엄마 근데 여기 안에 아빠 라면 넣었어 아 진짜? 라면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먹어볼래? 아빤 그렇게 먹는거 좋아해 요 고기도 같이 넣어야지 엄마 꼭 찍어줘 꼭 찍어줘 꼭 찍어줘? 잘 안 찍어줘? 밥? 응 밥 밥 찍어줘 맛있어? 룬아? 룬아님 밥 먹을래? 그래 그래 룬아 고기를 많이 먹어야 튼튼해져 나물반찬 싫어해 나물반찬 싫어? 영원히는 싹 다 먹어 깻잎쌈 영원히 깻잎쌈 좋아하잖아 나 그냥 나물반찬 쨔껏 먹을래 미션 나물반찬 쨔껏 먹을래 음 이거 이거 나물? 이거 뭐였지? 깻잎이었나? 깻잎 깻잎 어 이거 이거 좀 잘라줘 잘라줘 이게 맛있어? 저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나는 이거 응 영원히 이게 더 맛있어? 응 나는 이거 룬아는 이거 진짜 입맛이 이렇게 달라요 그쵸? 아 맞다 이거 리뷰 조건이 다 되는데 올려줘 먹을래? 이러면 엄마 밥을 좋아해 그니까 그거 내가 먹고싶다 닭이 주려고 싸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응 그래 나 김치만 먹었잖아 그러니까 역시 아니 왠지 무말랭이가 먹고 싶더라고 응 면 조금이랑 네 불족발 하나 먹어보자 응 가끔 족발집 보면은 응 음 맛있다 영원히 뭐 줄까요? 하나씩 더 줄게 어? 아빠 손 아빠 옷에 지지 묻어요 지지 아 지지 지지 나 아팠 거야 내가 아팠게 아 아팠 거야 나 아팠게 응 자 아빠 숟가락 한 번 먹어보고 싶어요? 아이고 잘 먹네 엄마 여기 새우 한 마리 넣어줄게 아 아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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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구 나 이거 넣으면 엄청 맛있어 아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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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구 나 이거 넣으면 엄청 맛있어 짜안해 맛있어 한 번만 먹어봐 오늘 미션 엄마가 만든 썸 엄마 미션이야 응 먹어보고 괜찮으면 새우 한 마리씩 넣어서 먹어 나 알겠어? 나 알겠어? 아기 속에 진짜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간이 살짝 통짜로 먹어봐 어 어 응 씹어먹어봐 어때요? 제가 사는 거 너무 조그마해서 맛이 안 나는데 더 씹어봐 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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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까? 3개야? 응 영원히 7살 됐으니까 알지 3개야 엄마 이거 넣어요 이거요 엄마 이거 넣어요 이거요 은하 이거는 진짜 매워 진짜 매워? 어? 먹는다고? 진짜? 딱 혓바닥만 내밀어봐 먹어봐 맵지? 그냥 통째로 먹어봤으면 매워서 울어버렸다 응 맞다 근데 은하 끝까지 달라고 하잖아 응 나는 물 줘 나도 물 줘 은하한테 물 줘요? 매운 일통? 응 아빠 숟가락으로 또 한 입 먹자 암 냠냠냠 고기도 숟가락으로 먹게 하고 있어 아이고 잘 먹네 엄마 나 이렇게 먹으려 오 한번 접어봤어? 이거 이거요 아빠요 다 닦았어요 아빠요 응? 진짜 안 익어 뭐? 다 먹었어? 뭐? 갑자기 이거 뭐야 이거 닦았어 여기 진짜? 다 닦았어 다 닦았어? 다 먹었어 아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? 다 먹었습니다 응 재료네 마지막 정말 나 언니 숙제하고 이러는 거야 엄마 무서워 무서워 어디가 엄마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죠? 먹으면 하죠 야은이 누나 신발 신었어 이게 총 무서운가 봐 응 배고파? 이리 와봐 누나야 여깄어 밥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저희들 엉랑이 착 붙이고 앉아 기다려 제자리에 앉으세요 엉덩이 풀 발라주세요 엉덩이 풀 발라주세요 엉덩이 풀 발라주세요 슉슉슉슉슉슉슉 자 루나도 슉슉슉슉슉 앉아 엄마가 노마 주신대 노마 기다리자 누가 먹고 싶은 사람 네 멜론 나 이거 깔 수 있나? 아빠가 까줄게 응 누나가 까줄게 요즘 누나가 내가 할거에요 스스로 하는거에요 저기야 내가 할거야 누나 이거 뭔데? 응 쓰레기 소세지 쓰레기에요 쓰레기 아 이거 쓰레기? 응 이거는 뭔데? 노마 노마 넌 이름이 뭐야? 김민아 너는 김민아지 이거 이름이 뭐야? 김민아운 아니고 김민아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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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름 뭐야? 아빠 응 아빠 너 이름 뭐야? 너는 이름 뭐야? 김민아 김민아 너 이름이 뭐야? 노문 아빠 노마 응 노마 너 이름이 뭐야? 김민아운 polar 오후 너 igual 너 이름이 fort rapport 감사합니다.